안녕하세요. 저는 머크의 박지호라고 합니다. 학교, 정부출연연구소, 병원팀에 속해 있고요. 오늘은 바이오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할 내용이 있다고 해서 현재 송도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랩에 와 있습니다. 함께 가보시죠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머크의 대화 대독인 윤규미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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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크 마케팅팀 윤규미라고 합니다. 네, 오늘은 브랜드가 아닌 브란트라고 읽는 것 같은데요. 브란트 트랜스포팩 할패에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바이오 실험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할패스를 사용하실 텐데요. 저희 머크에서도 한 명 제품인 브란트 제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. 다른 파이피도 그렇지만 브란트 파이프를 칼로코딩으로 몇 핀인지 쉽게 보름할 수 있는데요. 이제 이렇게 그리고 간선으로도 쉽게 보름 조절할 수 있고 이제 피부에 또 제거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주도록 여기 뒤에 케어 코드가 있는데요. 케어 코드로도 이제 케어 코드에 대한 정보 확인 감사합니다. 지금 보기에는 가장 큰 특징이 셀프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점이 혹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, 맞습니다. 브란트 마이크로파이프를 살짝의 큰 특징은 볼드의 노브 없이 셀프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. 그 이즈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이제 맞는지 해보고 싶을까요? 사실은 제가 이 비디오를 찍어야 되니까 이 비디오를 위해서 캘리브레이션 브랜드 파이프를 톱콩 전으로 만져봤습니다. 그래서 좀 아마 잘 안 맞게 나올 것 같아요. 자, 점피 파이프가 있으니까 천 마이크로리터로 일단 맞춰서 한 번 물을 채 보겠습니다. 사실 이제 천 마이크로리터인가 천 미리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997점으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여기가 997점으로 연출이 됐습니다. 맞힌 다음에 여기 있는 플라스틱 태블레이션이고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세이프티 플라스틱이 있는데요. 이거를 빼야되는데 이것도 칼패츠로 쉽게 뺄 수 있습니다. 여기 분들 조심하세요. 그리고 저는 여기 빨간 부분을 눌러서 그리고 이제 천으로 맞춰야 되는데 여기 세이프티 러블 올리신 다음에 여기 다시 천으로 맞추고 세이프티 러블 그리고 이제 천으로 맞춰야 되는데 여기 세이프티 러블 이 쪽도 러블러 이렇게 러블러 이렇게 러블러 끝입니다. 끝입니다. 이 쪽도 다의 레이블링 이렇게 러스틱 태블레이션을 이렇게 러블러 이렇게 러스틱 태블러 이렇게 러스틱 태블러 네, 있습니다. 두 번째 큰 특징은 폴리 오토클레이벡을 하는 특징인데요. 분리할 필요 없이 쉽게 120 빌더에서 고원고압 오토클레이벡 가능합니다. 이것도 사실 분리도 쉽지만 정체로 오토클레이벡에 넣어서도 된다는 것이죠. 그러면 이제 정말 분리 없이 오토클레이벡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인 것 같네요. 그런데 왜 머크에서 이렇게 브란트를 다루고 있나요? 브란트는 머크의 프리미어 팟너 중 하나입니다. 브란트, 코닝, 로슈 등의 대표적인 머크의 팟너들이고요. 이런 팟너 제품들은 저희 머크 포토리오를 컴퓨터하게 강화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브란트 파이패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. 현재 올해 말까지 머크 사이트에서 브란트 제품을 큰 폭으로 할인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머크 송도랩에서 박지호, 윤규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